생명의 고향 금산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금산군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박범인 군수님의 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개미년 새해 아침입니다. 해맞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생명의 고향 우리 금산이 세계로 미래로의 길을 본격화하는 해입니다. 국품 제세 한국의 명품 금산인삼으로 세계를 재패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산인삼조합 설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 금산이 세계인삼산업의 수도임을 선포하고 금산인삼축제를 세계축제로 개최하여 도려인삼의 종주지 우리 금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의 길을 재촉하겠습니다. 금산을 더욱 금산이 아름다운 비단고울 금산에 꽃을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려한 비단강이 휘돌아가는 금수광선의 본고장 우리 금산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금산이 더 봉유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자랑스러워지고 또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금산 부민들께서 힘과 슬기 그리고 열정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금산 청년회의소 이규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기르군 경찰서장님, 진종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정수 근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김봉만 도의원님, 김석곤 도의원님, 그리고 김유태 금산 교육장님, 김경민 농협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혜롭고 발이 빠른 독기 위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송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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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기 2023년 개묘년 신새벽을 맞이하여 금산을 보살펴주시는 오방내외 산신님께 금산 분수 박범인은 삼가 보안아이다. 개묘년 한 해는 어려운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의 질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다하고자 하나이다. 금산을 보살펴주시는 오방내외 산신이여 개묘년 신새벽을 장엄한 햇살이 지금 여기 금산에서 끔틀거리고 있나이다. 이 금산의 정열의 빛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동산 뒷동산 새잎을 키우듯이 금산 사람들 하는 일마다 행복을 가득가득 점지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방만으로 뻗어가는 넉넉한 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산을 보살펴주시는 오방내외 산신이여 부족한 정성이오나 흐명하시옵소서 안받으신 분? 안받으신 분? 또 안받으신 분? 안받으신 분? 안받으신 분? 이리와요 안받으신 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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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 많이 받으세요. 네, 몸 많이 받으세요. 네, 몸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 몸 많이 받으세요. 천천히 나누니까 그렇게 나누세요. 아, 새벽에 나왔는데? 네, 몸 많이 받으세요. 자, 네, 몸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